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가 다른 학생의 신고로 발각된 겁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충북의 한 고등학교입니다. 지난 25일 이 학교 남학생 A 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게 들통나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A 군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B 양이 몰래 찍힌 촬영물들을 발견해 교사에게 알렸고 담당 교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. 성과 관련이 아니겠습니까? 학폭에다가 사이버폭력에다가 1일 신고 별차. A 군의 휴대전화에는 학교 복도와 교실, 계단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분이 촬영된 사진 30여 장과 동영상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은 4명입니다. A 군은 교사 면담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유출이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없었고 잘못을 알고 난 뒤에는 촬영물들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현재 경찰은 A 군이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촬영을 이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삭제된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또 촬영물의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. CJB 진기훈입니다. 압박은행